안녕하십니까? 언열한 수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시간에는 말 한마디로 3천만 원을 번다면 상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돈 버는 자산관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궁을 할 때 관역이 있죠? 10점에서 7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조준해가지고 아예 관역판에 들지 못하는 0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7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1cm만 잘못 조준하더라도 목표물을 전혀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1cm 잘못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시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골프 황제인 타이거 우즈를 보고 계신데요. 바로 어드레스 자세가 되겠습니다. 어드레스를 잘못한다. 에이밍을 잘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투어 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해제도에 빠질 수도 있고 오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어드레스 잘해야 되겠습니다. 에이밍 잘해야겠습니다. 또한 부산을 가는데 목포행 기차를 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반대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영 부산을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한평생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코 부자가 되거나 자산관리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로 하나하나의 잘못된 습관이 모여서 자산관리를 망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하나 반드시 세세하게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컨설팅 사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엄청난 금액을 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속세 납부를 하는데요. 모친이 60억 원, 자녀가 40억 원, 총 상속세 100억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친이 자녀분 40억 원 또한, 40억 원의 상속세 또한 대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납할 수 있거든요.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중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친이 자녀의 상속세 40억 원까지 대신 내준다면 상속세을 모친의 50% 적용시 무려 대신 내줌으로써 20억 원을 바로 줄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맙다고 사례를 받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말 한마디로 이것은 3천만 원이 아니라 20억 원을 바로 줄였죠.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컨설팅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함으로써 30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원래 받아봤자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50%라면 15억 원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행운이 15억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을 30억 원 전체를 세금을 내지 않고 30억 원 전체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율 50% 적용시 바로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로 15억 원을 줄일 수가 있었죠. 엄청난 컨설팅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컨설팅 사례는 이렇습니다. 부부의 종신보험 가입건을 정기보험으로 대체시켰습니다. 수억 원을 바로 줄일 수 있었고요. 사망보장액도 더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을 40세가 부부가 각각 3억 원씩 보장을 받는다고 했을 때 20년 납을 하면 부부는 매월 162만 원을 20년 동안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4억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65세 만기 20년 납 부부 각각 3억 원씩 사망보장을 받는 정기보험을 가입했다면요. 총 보험료는 매월 10만 5천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2,520만 원만 납부했겠죠. 그래서 종신보험 대비해서 무려 3억 6,36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고요. 특히 매월 종신보험가의 차액 151만 5천원을 20년 동안 6%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65세 시점에는 거의 10억 원 가까이 은퇴자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컨설팅의 심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요. 지금까지 제정부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보신다면 현재 340여 편 되어있는데요. 아 440여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4만여 편 그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는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거든요. 골드 회원 이상. 그러니 가입하신다면 회원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하니까 돈을 버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건강을 위해서 매년 종합검진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산관리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종합자산관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절세절략하고 효율적인 자산재배치, 은퇴설계하고 성공적인 자산관리 등을 위해서요. 반드시 종합자산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요. 이것은 그 수익이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닙니다.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카리지 실행시킨다면 수천억 원 이상을 100년 동안에 절세하거나 자산을 증시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에 3천만 원을 절세하거나 절감된다면요. 절감시킬 수 있다면 말 백마디면요. 30억 원을 절세 및 절감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 천마디면 무려 300억 원을 절세 또는 절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관리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데 이것은 종합자산관리사의 조언과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산관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권유를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도 종합자산관리사의 어떠한 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자산관리만큼 만이라도 제대로 교정시키고 자산재배치를 잘한다면 이것도 수억 내지 수십억 원을 절세하거나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증시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에서 조언하고 지원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선택을 피하고 현명한 선택만을 할 수 있고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 종합자산관리사는 특히 또 IFA, 인디펜던트 파이낸스 어드바이저라고요. 독립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해상충시에 여러분의 편을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연봉, 수억 원을 지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얻되 독립된 프리랜서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죠. 객관성과 공정성을 겸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여러분 잃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판매인의 말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생이 망가지고 노후준비, 은퇴준비가 사라지고요.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꿈도 꾸지 못하게 되고 평생 그렇게 된다면요. 이웃사랑만 실천하고 나와 가족사랑은 절대로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만나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되겠죠. 단순히 이렇게 만난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고요.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고,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100년 동안의 절세 전략을 또 수행하고 실행시킨다면요. 엄청난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의 절세와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 10월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강남역사하니까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로 정말로 3천만 원 아니면 3억 30억 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컨설팅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콘스탄트 김, IFA, CFP의 능력을 한 번 더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